가장 좋은 두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 입에서 내가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두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가장 좋은 바람직한 두아 기도문은 바로 꾸란에 있는 그 기도문이나 아니면은 순라, 하디스에 있는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게 더 좋고 효과적인 그런 기도입니다. 이를 못하는 두아는 어떤 두아는? 이를 못하는 두아는 어떤 두아는? 우리가 아랍을 잘 모르는다거나 또는 알아도 구란이나 하디스에 있는 두아 내용을 일일이 다 이렇게 암기했다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두아는 소라틀파티아를 우리가 그대로 읽고 소라틀파티아에도 보면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하는 그런 두아도 좋다 아